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진술 시의원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시의회 국민의힘 옥재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진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사유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. 또 1천만 서울시민에게 큰 실망과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겼다며, 정 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